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쿠버네티스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도커 관련된 것은 공개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셔서 꼭 도커를 공부하고 오셔야 뒤쪽에 쿠버네티스가 좀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될 거에요. 왜 그러냐면 쿠버네티스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커를 기반으로 위에 더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라서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도커를 컨트롤하는 그런 형태로 쿠버네티스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시작! 로렌세월 구글은 보그라는 내부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시스템 관리자가 수천개의 애플리케이션을 구글에서 개발했을 때 이런 보그라는 내부 시스템이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자신들의 이런 시스템과 서비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조직규모가 클 때 엄청난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수십만대의 시스템을 가동할 때 효율이 조금만 주어져도 굉장히 큰 효율을 가져올 수 있어야 여기는 수백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로드 밸런싱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체계와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들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점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과를 가져올려면 결국에는 쿠버네티스라는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들이 필요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은 무려 보그와 오메가라는 프로젝트를 15년간 비밀로 유지하게 됐는데요. 마지막에 2014년에는 거의 1999년부터 이미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4년에는 구글 시스템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우라는 언어로 작성한 오픈소스 시스템인 쿠버네티스를 출시하기에 이릅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이 화면이 보그 마스터라고 해서 아키텍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와 굉장히 유사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HA로 지금 연결을 한 것 같은데요. 아니면 로드 밸런싱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스터 노드가 하나 있는 거고 이 뒤쪽에 수많은 보그렛들 그래서 수십 대, 수백 대까지 컨트롤 가능한 그런 마스터를 이렇게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커를 각각의 시스템에 설치하고 관리하려면 도커 PS 명령만 해도 몇 번을 쳐야 돼요.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괄호로로 4개, 세로로 3개니까 12대, 12번을 쳐야 돼요. 도커에서 각각의 SSH로 접속을 해서 도커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런 컨테이너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쿠버네티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른쪽에는 오메가 프로젝트인데 이 오메가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보면 굉장히 많은 시스템에서 사용 중이에요. 구글 서치, 구글 맵스, 맵 리듀스, 드라메일은 뭔지 모르겠어요. 지메일 이런 다양한 서비스, 구글에서 사용 중인 그런 서비스에서 이미 이 보그와 오메가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 중인데 이런 것들을 쿠버네티스로 녹여서 오픈소스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 인프라의 추상화를 할 수가 되는데요. 마치 많은 노드들, 수많은 노드들이 수십만대라고 앞에서 적혀있는데 적게는 수대, 수십대, 많게는 수십만대의 시스템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인 것처럼 다루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하나만 다루고 하나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수천 개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불 수가 있고요. 기본 인프라를 추상화해서 개발팀이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어떤 구조, 아키텍처를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추상화해서 만들 수가 있고 또 운영팀은 이런 식으로 추상화되어 있으니까 좀 더 편리하고 단순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코만드티스의 장점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플리케이션 배포의 단순화 특정 베어메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SSD나 HDD와 같은 어떤 라벨링이라고 하거든요. 뒤쪽에 나올 건데 네이블링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 노드에 뭔가 스케줄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가 SSD가 필요해요 이렇게 굳이 얘기하지 않고 SSD가 필요하니까 그에 대한 규칙만 딱 지켜서 배포를 하면 SSD가 있는 노드의 서버에 자동으로 배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배포가 단순화되는 거죠. 개발자 입장에서. 그리고 하드웨어를 활용한 극대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마이크로 서비스이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마다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서버들 사이에서 어디에 리소스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최적화돼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리소스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고 그곳에 컨테이너를 딱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를 최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상태 확인 및 자가치유 이런 이제 수많은 그 노드들이 서버들이 잘 살아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체크를 한다는 게 그냥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살아 있는지. 그리고 자가치유 기능이 들어있는데 이 자가치유 기능은 뭐냐면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계속 보고 있다가 죽으면은 만약에 죽었어요. 무슨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이 노드 자체가 내려간다거나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 컨테이너를 복구시켜준다던가 아니면 이 노드가 장애가 발생하면은 여기 있던 컨테이너를 다른 곳에 옮겨서 실행을 해줌으로써 계속 자기가 이제 명령받은 그런 컨테이너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잘 근무 시간이 아닐 때는 이게 떨어졌다가 잘 복구되는지만 봤다가 정확한 이제 문제 처리는 근무 시간에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이 편해진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오토 스케일링.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스케일링하는 기능인데 리소스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를 모니터링 하다가 이 컨테이너 원래 최초에 하나만 배포를 했는데 이 컨테이너 하나가 부하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CPU나 또는 메모리를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문제가 어 이거 좀 CPU가 많이 먹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스케일링해서 세 개로 스케일링 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애플리케이션 부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 없다. 사람이 모니터링 할 필요 없게 이 쿠버네티스 자체 시스템에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단순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버그 발견 및 수정했을 때 훨씬 더 그런 업데이트에 대한 유연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요. 개발팀은 자기의 애플리케이션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 환경과 같은 컨테이너 안에서의 자기 것만 개발해서 배포하면 되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됩니다. 새로운 버전 출시 및 자동으로 테스트 이상 발견시 롤아웃 뭐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요즘에 다운타임 없이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거는 정기점검 시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끝까지 다운타임 없이 계속 잘 흘러가는데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 자동으로 롤아웃,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버전, 1.1버전에서 1.2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자동으로 롤아웃돼서 다시 1.1버전으로 돌아가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운타임 없이 업데이트되는 그런 업데이트 방식을 롤링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알고만 계세요. 나중에 더 깊게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가 결국 하는 역할이 뭐냐. 앞에서 설명드렸던 개발자 돕기와 운영팀 돕기에 굉장히 초점이 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안은 뭐냐면 DevOps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쿠버네티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만 있어도 굉장히 그런 효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기니까 훨씬 더 원활하게 DevOps 개발팀과 개발자와 운영자 가운데 굉장히 좀 그런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와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강 한번 읽어보면 개발자가 특정 인프라에 관련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인프라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의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검색, 확장, 로드 밸런싱, 자가취용, 리더 선출 등을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쿠버네티스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실제 기능을 주연하는데, 구현하는데 주력한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신경 쓰지 않고 실제 기능에 딱 초점을 맞춰서 자기 것만 개발하면 됩니다. 인프라와 인프라를 통합하는 방법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가 없다는 거고 운영팀은 효과적으로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된 거니까 보다 쉽게 모니터링하고 웬만한 것들 거의 다 자동으로 복구하거나 스케일링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고요. 최상의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좋은 스케일링 기능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